의병을 화나 휘하로 들어오게 하라 전하께서 어찌 이런 명을 내리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명을 따르느니 차라리 찌리산으로 들어가고 말 것이다 그게 세자의 뜻인가 그대 뜻인가 전하의 뜻 아니겠사옵니까 첫째 왕자의 소찰을 세자에게 보내 광해는 나와 한배에서 나온 내 아우다 외적과 싸우다 의롭게 전사했다 그리여길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조금만 더 잡고 이 바다를 지키다 만울 뒤따라 갈 것이다